종목에 대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요일 개장 전 미리 종목 선접해 보시죠. 오늘장 올라 두 분과 함께 볼게요. KTV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홍 차장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공략주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BH와 그리고 플래티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성훈 차장님. BH 같은 경우에는 FPCB에 대한 이미지로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최근에 LG전자의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전장용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차량용에 대한 무선 시장에 대한 침투율은 작년으로 봤을 때도 지금 2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쪽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굳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향후에 봤을 때도 탑재 차량 증가나 어떤 대당 적용 개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속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LG전자의 무선 휴대폰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는 부분은 빠르게 어떤 실적으로 잡히면서 비용 부분을 크게 커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본업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와 1분기 때가 어떤 아이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서 약간 비수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쪽과 중국 쪽에서의 아이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일정 수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시장 전망치를 상의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 부분도 계속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올해 1분기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4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BH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많이 올랐지만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공약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플래티어 공약주로 가지고 오신 우리 윤녀민 팀장님, NFT 관련주예요. 좀 이제 이 테마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NFT 관련된 테마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약간 플랫폼 관련된 화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관련된 뭐 이런 좀 TF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런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50%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두 가지 사업부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커머스 마케팅에서 지금 CM 부분이 있는데 작년 3분기에 지금 X2B가 좀 출시가 되면서 좀 꾸준히 좀 지속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사의 좀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6개 회사 지금 더 구축이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좀 라이센스 비용도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비용은 아마 이제 한 내년, 2023년에 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좀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라이센스 비용까지 좀 합쳐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수주에 실적에 대한 랠리에 좀 어느 정도 한 목을 담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이제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통합 디지털 트랜포메이션에서 이제 IDT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누적 매출액이 꾸준히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도 보게 된다면 좀 사용자 수, 이제 고객자 수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한 570개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에도 아마 이러한 좀 성장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본업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좀 NFT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이커머스랑 좀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 환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변화가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다이렉트 투 커머스에서 이제 D2C 기업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디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헤드리스 좀 커머스를 좀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프론트 환경에 좀 대응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2월에 지금 6개월 보호 예수 물량 한 13만 주가 좀 이미 좀 해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오버행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반기 내로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조명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타 다른 정책 테마 대비 조금 범위가 좁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테마주로 꼽히는 플랫티어에 대해서 공약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전날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특징주 내에서는 또 두 분 어떤 종목 꼽아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보와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전날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뭐 원자재 테마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세게 나오고 뭐 실적 종목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다는 건데 천보, 테슬라로 움직였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네 어제 테슬라 효과였죠. 2차전지 장비보다도 소재 쪽 업체들의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컸었는데 특히 이제 뭐 천보가 이 안에서도 이 시장 안에서 이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지금 천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질 쪽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전기차나 또 2차전지에 대한 탑재율이 높아질수록 그대로 수요를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전해질 쪽에서의 릴리티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맞은 부분이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하지만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전해질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일정 수준 크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질 릴리티움 가격 상승에 의한 판가 가격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맞은 부분은 훼손이 없이 영업이익과 어떤 순이익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과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 차질 없이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작년 1월과 2월 대비해서도 160% 이상 올라갔고 2차전 찹대량 같은 경우도 16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전해질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이 중국 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F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소량 어떤 사용되긴 하지만 하이닉의 전지에서 안정성을 높이면서 수요 부분이 지금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보의 전해제 종류에 의한 종류별로 어떤 수익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천보를 좀 가장 관심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천보를 가장 좀 좋게 보신다는 의견까지 달아주셨고요. 카카오게임즈 어딘 이슈가 있더라고요. 목이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사실 지난주부터 좀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12 물량에 대한 어떤 오버행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해서 좀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출렁였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베스트 같은 증권사에서 다시 한번 커버리지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좀 우려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월 29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만에서 지금 오딘이 좀 출시가 됐는데 출시 지금 5시간 만에 애플 웹스토어 매출 1위 그다음에 구글 애플 인기 1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기대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매출이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영업이익률이 찍힐 정도로 양호한 수익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대만으로 나갔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매출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딘은 제가 볼 때 좀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MMORPG 관련된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에버소울이라든지 가디스 오더 같은 이제 MMORPG들이 주요 이제 좀 신작들이 좀 포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보라 2.0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2E가 좀 접목된 프렌즈샷이라고 하죠. 골프를 좀 어느 정도 좀 P2E에 접목한 이런 게임이 2분기에 출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 특히 이제 아키월드가 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버전으로도 론칭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작이 된 모먼트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 좀 이슈가 있었지만 좀 대만의 어떤 오딘의 흥행을 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삼아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반 마이크론 실적 호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 쪽을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전기술입니다. 신용증권에서 커버를 했네요. 확실한 성과로 증명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목표가는 8만 4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1분기에 일단 흑자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원전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현대백화점을 커버했습니다. 16년 동안 유통과 화장품을 커버하고 있는 박종대 연구원이 현대백화점을 이번에 또 목표가 9만 8천 원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네요. 1분기 견조한 실적 개선 지속이 전망된다 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 작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먼저 이성훈 차장님 어떤 종목 코멘트 해주실 건가요? 네 현대백화점 말씀 드릴 텐데 우선 현대백화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우선 그 전에 어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리빙과 가전 중심이었던 판매 부분에서 이번에 더현대가 들어오면서 어떤 패션 쪽에서의 리뉴얼이 패션 쪽에서의 비중을 더 높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7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핸대백화점의 리뉴얼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의 예상도 잡힌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PER를 7.7배 수준으로 줬을 때도 목표 주가를 9만 8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고평가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일단 면세점 쪽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효과를 봤다고 하고 패션 쪽에서도 고마진 영업이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HFR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커버를 했네요. 북미로부터 다시 불어올 5G 투자의 바람. 목표가 6만 3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5G 대장주로 HFR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 크래프톤을 커버했네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IP를 구축한 한국게임사 배그 아시죠 여러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 목표가 36만 원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58만 원을 찍고 현재는 27만 원에 있는 주가인데 목표가 36만 원으로 신규 제시한 부분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윤현민 팀장님 어떤 종목 코멘트 해주실래요? 일단 5G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올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애를 많이 태우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HFR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5G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리포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수주한 1,500억 정도 장비 공급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 좀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장비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가시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마다 약간은 좀 다릅니다만 올해 영업이익은 한 400억에서 500억 이상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70%에서 100% 이상 좀 상향하는 어떤 그러한 컨센스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 통신사로서의 어떤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면서 좀 연내에 반영될 수 있는 기수주의계 200억 정도가 좀 넘은 상황이라 2천억 정도가 넘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30억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규 매출 부분이 한 3분기 한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로 매출이 좀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나 2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을 좀 보면서 좀 천천히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는 좀 5G의 한 섹터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도 실적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HFR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장주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본격적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 대장주 HFR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한국투자증권은 아프리카TV를 긍정적인 의견을 냈네요. 이번에는 베이징올림픽 말고 카타르 월드컵도 있죠. 카타르 월드컵이 이끌 지표 개선 목표가 22만 원을 유지했고요. 하나금융투자 금강공업을 리포트를 커버했습니다. 부동산 착공 빅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라면서 목표가 15,700원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메리츠증권입니다. 골프존을 커버했네요. 리오프닝 우려는 기호일 뿐 레저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동원산업에 대해서 영원한 저평권은 없다 하면서 목표가 4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KTV 네트워크에 대해서 회수시장 흔들림을 넘어선 펀더멘털 하면서 펀더멘털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MCNX에 대해서 2022년 실적 호조 전장향 카메라 매출 확대라고 하면서 MLCC 관련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목표가 7만 원을 유지해줬네요.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의상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양봉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상승장이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오늘 국내 시장 어떻게 전략을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이성우 차장님. 어제랑 비슷한 흐름일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약간은 우호적이죠. 금리나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출현했다는 걸 봤을 때도 상승 부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주표에 의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3월 달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하반 경직성은 분명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종목별 현재의 수납의 장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감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해도 무난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반등은 반등이지만 제한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어떤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 풀려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강한 반등이 나올까요? 윤현민 팀장님. 코스피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분기 정도부터는 코스피 분명히 턴어라운드 추세 반전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어제 특히 제가 볼 때는 코스피의 반등 같은 경우는 펀디멘털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안도감, 기대, 수급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러시아 디폴트 이슈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푸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건너가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기간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확실히 종목별로 차별화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약간의 분할 매수 관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올라 함께 봤습니다. 이성훈 차장, 윤혀민 팀장이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